두잇 어메이징 비와 에이!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팬 여러분들과 또 팬사인에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또한 에이드분들과 다이아가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은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욜로 2집 팬사인회를 또 열게 되었는데요 항상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뜻깊고 언제나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열심히 사인회를 하고 팬분들과 만나뵐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팬사인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팬 여러분들과 즐겁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며칠 안에 팬사인회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 또 오늘도 어김없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리고 저도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팬분께서 지금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팬사인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오늘 날씨가 좀 칙칙했잖아요 오늘 팬분들을 만나서 저희의 기분을 또 칙칙하면서 또 활발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시청자 여러분 다이아가 다시 또 이렇게 팬사인회를 열었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 상암에서 이렇게 열었는데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내일은 대전이랑 대구에서 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바라고 바라던 지방 팬사도 이렇게 가니깐요 더 찾아가는 다이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는 다이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팬사인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악방송도 응원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지방으로 팬사인회를 가는데 내일 또 대구에서 프리허그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찾아뵙는 다이아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다이아가 이렇게 또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다음에는 또 지방 팬사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팬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다이아 될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소통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통TV 이후에 또 뵀는데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팬사인회 진행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기분좋게 팬분들과 소통하다가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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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